옛날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에 있어서는 뭐가 빠졌죠? 다음은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의죠. 행정심판은 의무행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무효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과 거의 같아요. 그러나 의무행심판이 특이하죠. 거부동그라미, 부작위 동그라미.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는 거부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는 더 우회적이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란 우회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데 심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처분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죠? 됐고. 인용재결, 취소심판은 취소재결이죠. 옛날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에 있어서는 뭐가 빠졌지?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취소명령재결은 빠졌어. 179페이지, 179페이지 고대해보시면 주의, 취소변경재결은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취소명령재결은 개별 개정보에서 삭제됐죠? 그리고 살짝 함정 잘 된다 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의 경우, 이거는 문제풀이할 때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인용재결이 예를 들어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그다음에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죠? 취소심판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잖아? 취소 또는 변경인데 취소 또는 변경의 의미죠? 취소, 취소재결이 가능하죠? 취소재결이 가능하고 직접 변경하는 변경재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취소하라고 명령을 하죠? 행정심판의원회가 직접 취소하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의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취소명령재결 행정심판의원회가 피청구인에게 변경하라고 명령하는 변경명령재결 과거 국법상에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4가지가 있었지만 2010년도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얘가 삭제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들어온단 말이지 됐고요. 무효확인심판은 그럴 때가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인재결이죠? 무효확인재결은 확인재결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무행심판은 거부나 부작용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피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어떤 특정 처분하는 처분재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보고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처분 명령재결 둘 다 가능하시고 명칭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교수님들이 정교하게 함정판원 문제로 곧잘 등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 === === === === === === === UP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